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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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방패 뒤에 여기 방패 뒤에 연방 수척 연방산 수척 태궁아 수척 으아 내 눈 아 내 눈 1층에 1명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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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2명 1층 2명 1층 2명 하나 더 엘라 어 뭐야 엘라 안쓰는데 나 들어왔다 미친거 같다 음 예 passer 음 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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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하루 여기 어 looking 와 저거 왜 안받아 개 헤반데? 뭐야 이거? 두개 있어 여기 두개 말고 왼쪽에 아니 그쪽 보지 마요 왼쪽만 봐요 그냥 바일로 빙 찍어놨던데 발키리 있어요 이쪽인데? 거기 맞으면 발키리 어부야 어부야 타도 되겠는데? 어? 뭐야? 직구 내려가 직구 내려가 직구 내려가 뭐야? 고심해서 고심해서 투기 까이 하면서 데려왔는데 발키리 뭐야? 저 시체인 줄 알았어요? 발키리 에코 연마 깔아 연마 깔아 연마 깔아 연마 깔아 2층 아 에코 맞아가지고 2층 쏘드 뭐해 쏘드 엠엠엠엠 엠엠엠엠엠 마운틴 이겼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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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에코게임 저렇게 납작하구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휴 에spe 엠엠엠엠 옛날에 길어질 insecure która